비녀맨 노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운 메이지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가 고장나는 바람에 여기서 자야겠구만 얘들아 우리 기름도 다 떨어졌고 자자자자 캠핑카도 고장났고 이렇게 꼬질한 데서 자자구요? 그니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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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봐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 여섯명 뭐야 한명 어딨어 한명 동철이가 사라졌잖아 동철이 어디갔지? 동철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동철이 없어진 김에 다 같이 모여보자 어 자 동철이 없어진 걸 기념하는 거야 사진을 찍는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여기에 이상한 게 있어 뭐 뭔데 뭔데 발자국 같은데? 발자국 같은데? 이건 뭐지? 발자국이네? 이거 인스타그램 발자국 무슨 인스타그램 올려 자 일단 손총등 들고 동철이 찾으러 가자 얘 어디갔냐 도대체?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나? 근데 손총등에 배터리가 있어 그러네? 배터리 있대 조심할래 잠깐만 동철아 동철이 어디갔어? 동철아 발자국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빨간색 발자국 동철이 발자국 왜 빨간색이야? 어 이거 피하냐? 첫 발 봤나? 에이 설마 동철이가 동철아 밥 먹자 뭐야 야 여기 동굴 있어 이런 동철이 있었나? 낮은 애 못봤는데 야 동.. 동철이 되게 소심한 애랑 이런데 절대 혼자 못 들어가는 아이들 미호는 안 소심하니까 혼자 들어가 봐 알았어 가봐x2 어때? 무서워 우르신 좀 비춰주면 안 돼? 어때 거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호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왜왜 닉대야 왜 닉대야 왜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나 무서워 길이 나눠줬어 어 길이네? 어디로 갈까? 코카콜라로 해 코카콜라니 어디로 갈까요? 여기 왼쪽 나 오른쪽 나 너무 무서운데 꼭 가야돼? 이루루루 먼저가 야 동철이 동철아 여기도 길 나눠줬어 아니 왜 다 미호야 어디로 갈까? 이거 왼쪽이지? 맞다 왼쪽이지 원래 미로 찾기 같은 거였다면 뭔데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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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떨어졌는데 이거 어디야? 얘들아 이거 늑대야 뒤 어 미호야 나 너무 무서워져 미호야 가자 다리를 다쳤나봐 일어나지 못해 헌터를 눌러 여기도 천재 이거 사진기 쓰리로 찾을 수 있네 얘들아 내가 사진기 소리 보낼게 둘리며 이쪽으로 와 여기야 얘들아 나와 일어나자 사운드가 들려 저기야 저기야 여기 있다 여기따 얘들아 드디어 만났다 야.. 롤루 왜냐면 애들아 나도 데리러와 제일 빨리 부탁이야 제압 으아아아아아악 야 여로로가 죽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로로야 괜찮아? 야 내가 더 놀랐어 아 지금 댕댕이 하고 그렇게 놀란거야? 그러니까 나.. 나 귀 나갔어 오! 얘들아 왜? 나 여기 떨어지고 잘못 떨어져서 얼굴이 이상해졌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가자 얘들아 나 미소하는데 이어핀 이어핀 왜왜왜왜 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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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가자 우리 앞으로 쭉 가자 뭐가 여기 탈출구를 찾아보자 이게 떨어졌으니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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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있어 거기에 뭐가 사람이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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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탈출도 중요하지만 종초리 찾고 나가야지 종초리가 쟤 아니야 나부터 탈출시켜 으아악 자 얘들아 진정해봐 우리는 벌써 한 명을 잃었어 이럴때 일수록 차갑게 해야해 뭐야 쥐는데 죽었어? 쥐는데 죽었어? 쥐는데 죽었어? 내 화면에 담겼어 whoosh 너무 끔찍해 누군데 너무 끔찍하다고 얘들아 일단 그 괴물을 좀 살펴보면 들고와 그 괴물 근처는 빨간빛의 개지로 부치나 그래? 탈출구가 있긴 한거야? 탈출구 어딘가 있을거야 자칫에 보자 미우로의 법칙 바닥에, 바닥에 뭔가 있어 계속 바닥에 뭐가 있는데? 바닥에 재료들이 있어 어? 재료? 건전지나?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여기여기여기 요민아 이거 봐봐 건전지야 어? 어? 건전지 없는 사람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없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후레쉬를 다 피고 다 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아냐 다 키다 안 보여요 얘들아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자꾸 어떻게 어? 이상한 소리가 났어? 도망쳐! 그 녀석이 발설이야! 어? 지은대! 어? 지은대 어?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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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살아있었구나 어? 나 여기여기 안 돼서 어? 이제 무서워 헤라메고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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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은대 두어 죽었어 어? 어? 지은대 죽었어 어? 어? 동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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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병 하나 없잖아 얘 동초라 맞아! 야! 야 어떻게 하루만에 해골이 될 수 있어 이거는 다 다 먹었던 거 아니야? 저기 뭐 있지 않니? 나무다 대박 뭔가있った았할들아 뭐가있다구 따라와 따라와 야 이.. 흐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하 요 루루 괜찮아? 요 루루? 실제로 실신한 거 아니야? 찍힌 거 아니야? 야 무슨 로블럭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오! 오! 쟤는 아무래도 안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애 같애 야 뭔지 뭐가 있는데 여기에 요리하야! 애들아 저게 뭐가 있어 빨간 존재가 있다니깐 작가? УУ УУ! 으아아아아아아ㅏㅏ!!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殟지 좀.. 아니 또 왔던 곳으로 돌아 왔잖아 여긴야 나 따라와 어.. 따라가는데 아까 여기 Come 둘 왔던 곳인데 에잇!! 분패가 자신있게 앞으로 가 하지만 볼터질매 가지마! 오 좋았어 빨리 한 색이 보였었어 줄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자 안돼! 어 안돼! 여기 있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얘는 관통샷을 하는데? 얘들아 조그만한 놈을 조심해 얘는 한 마리 잡는다고 끝이 아니다 퍼지 잡네 아니 바위로 뭐하는구나 애들아! 야 바위 한번 휘두르니까 이거 그냥 괴물을 던지는거 아냐? 어? 괴물을 잡는 용도인가? 응! 근데 나 아까 진짜 저러기 발견했었는데 육대야 꿈꿨어? 어 뭐야 이거! 오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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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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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봐 안 되고? 안 돼? 배터리도 배터리 안되고? 배터리 풀템이면 못집어 배터리 풀템이면 못집어 종료 완료 아 나 배터리 한간인데? 아 아까 거기 어디야? 려멘아 여기서 애들이 죽었는데 안녕 어 뭐야? 나 돌멩이 있어 여기 아니야 이거? 여기다 아니다 어 깜짝아 어?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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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계선 일루 들어가 일루 들어가 이루 들어가 일루 들어가 쟤네 왜 저기서 저기서 아 어디야 대체 으악 으악~~~ 내가 하듯 탈출 못해 이거 그.. 얘들아 뭐여 봐 왜? 그냥 용철이 포기할까? 사실 용철이가 누군지 몰라 근데.. 나도 몰라? 이제 요루루가 안 보여 어? 괜찮아 요루루 저 동굴 안에 들어갔나봐 하하하하 야 그냥 버려 오w 야 여깄다 요루루 아직 있네 야 얘들아 이런 말 하긴 정말 미안한데 내가 사실 차량 정비사거든 내가 고칠게 그냥 나이스 우리 그냥 가자 나 고쳤다 얘들아 타자 야 근데 지휘대 없이 가게? 어 버려 그냥 지휘조아 안 들려 안 들려 지휘대 없으면 되는데 괜찮은 걸까? 얘들아 자리 좌석 메고 안줄비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동굴 여행 즐거웠어요 재밌었다 부회자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 안녕